제 첫 아이돌 굿즈는 양말을 샀어요. TV에서 샀어요. 갑자기 얼굴이..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건 Dreamcatcher입니다.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첫 스포츠의 NME입니다. 가자! 제 첫 아이돌은 WONDER GIRLS입니다. 너무 멋있어요. 아이러니를 보고, 뮤직비디오를 보고 반했었던 것 같아요. 제 첫 아이돌은 TVXQ입니다. 미러틱 샀습니다. 진짜 멋있어요. 제 첫 아이돌은 TVXQ입니다. 나 테이프였어. 장나라 선배님. 제가 그때 초등학생 때인가? 그랬는데 엄마, 아빠한테 100원씩 받는 거 있잖아요. 그거 모아서 장나라 선배님 테이프를 샀어요. 귀엽다. 귀엽다. 제 첫 아이돌 굿즈는 양말을 샀어요. 양말을 샀어요. TV에서 샀어요. 귀엽다. 갑자기 얼굴이... 진짜? 우리 다 알고 있어. 나도 신어본 것 같아. 너무 생생해. 이미지 빡 들어왔네. 와우. 제 첫 아이돌 굿즈는 소녀시대 선배님의 팬클럽 가입 키트입니다. 공식 팬클럽을 가입해서 받은 키트가 제 첫 번째 굿즈였어요. 그거는 ellen이? 제 첫 첫 탑트옷이었습니다. 이거 여기입니다! 오우! 제 첫 번째걸요? 제 첫 세월의 곡의 풍선이란 이름은 그래서 새 published. 아이 엑소의 제 임용인 그녀들이었어요. 이건 제 엑소의 벚 nap고 예쁘고. 예쁘다 내 첫 텍스트는? 매니저 오빠? 매니저 오빠가 항상 몇 시까지 밥이랑 커피, 메뉴 알려줘 커피 마시고 싶다고 메뉴를 보냈거든요 내 첫 직업은 아빠 흰머리 뽑아주기 엄마 설거지 대신 해주기 나이스 직업 현녀 감사합니다 내 첫 직업은 호텔 가면 서빙하는 거 그거 해봤어요 딱 하루 인생의 쓴맛을 느꼈어 무서웠어 내 첫 직업은 전단지 돌리기 맞아 우리 첫 번째였어? 맞아 해봤어 힘들어 그거 생각보다 힘들더라고 내 첫 밴드 내 첫 밴드 데일밴드 밴드 네이밍 맞아 밴드 네이밍 밴드 밴드 내가 보컬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밴드를 했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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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첫 페스티벌은 동방신기 선배님 콘서트 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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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ô 제 첫 곡은 Dear 그때 제가 가사를 끄적여놨다가 본부장님이 너네 뭐 쓴 곡 있으면 좀 들려줘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으로 음성매모 해가지고 들려줬던 기억이 있어요 신기하다 제 첫 곡은 그 중국 노래였었는데 작곡하지 않았는데 작사만 처음부터 끝까지 했어요 쇼광 라는 곡인데 좋았어요 약간 제가 자신의 뭔가 용기를 내고 싶다 자신이 찾고 있는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? 이런 느낌이에요 제 첫 곡은 스페셜클리 친구라는 건 맞아요 데뷔 전이었어요 2017년 약간 프렉티스 비디오 한 6년? 바카펠라는 느낌 네 네 나 최근에 수아가 나오는 라디오에서 노래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무슨 노래인지 기억이 안 나요? UNI일까? UNI였나?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많이 틀어주셔가지고 좋다 더 짱이에요 저는 근데 길거리에서 라디오는 아닌데 올리브영에서 저희 노래가 나오는 걸 처음 들었어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듣는 거 자체를 처음 듣고 너무 좋았어요 우리 첫 페스티벌은 전주록 페스티벌 네 하이하이 활동 때였었던 거 같아요 아마 맞아요 두거웠어 네 저희가 또 6월에 스페인에서 프라메라 사일드 와우 맞아요 많이 비쌍해요 나 뭐더라? 개인 인스타 계정 우리 다 저는 와인 들고 있는 거 난 뭐지? 내 첫 인스타 뭐지? 인스타그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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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타투 내 첫째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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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 인스타그램 피처 아 was 어 시즌 그리팅 아 네 뒤에 구름 배경 네 와 힘들다 와 힘들다 마이크 봤나비 물 마셔 The first thing I do is breathing 아 아 맞아 아무 말 못 해요 맞아 진짜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맞아 맞아 어 My first thing I do I do I do 마이크 빼기 아 팩 빼기 팩 빼기 맞아 The first thing I will do 그 노래 듣기 스트리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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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친구들한테 공유하기 오 맞아 맞아 And that's wrap Thank you everyone for watching our first on Enemy 스트리밍 nd 스트리밍